수학의 이현수 그런 친구들이 그렇듯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번 시험을 반영해서 여러분 이번 시험 치렀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얘들아 세상에 어떤 시험도 여러분이 그냥 풀고 넘어가도 되는 잊어야 되는 그런 시험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10문제짜리 쪽지 시험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걸 모르고 있고 어떤 걸 알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노력해서 수정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게 시행돼서 이제 1년에 마무리 11월에 학교평가를 열심히 치렀는데 이걸 그냥 저 봤는데요 그리고 넘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 스탠스가 여러분이 어떤 학평이 최적화되어 있고 학평에 올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비를 안 했겠지만 우리가 이 시험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해설 강의를 전반부만 촬영하게 돼서 전반부를 해설했는데 뒷부분 다 풀어보긴 풀어봤거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함수죠 함수, 그 다음에 집합, 그 다음 도형, 이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 이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함수와 집합과 도형 중에 제일 중요한 걸 꼽으란 무조건 얘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개정교육과정이랑 시험법이 바뀌었죠 집합이란 단원이 이전에는 고2 아이들이, 현 고2 아이들이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그 수능 시험 범위거든 근데 여러분 지금 수학, 고등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수능 시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얘네 둘은 중요성이 점점점 떨어질 거고 얘가 부각이 될 거예요 하다못해 수학 1의 수학 1, 여러분 고2대에서 배우는 수학 1의 1단원이 뭐냐면 지수와 로그의 함수고요 2단원이 뭐냐면 삼각 함수예요 즉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11월 학평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공부를 다시 다른 걸 하게 될 텐데 그래프는 계속해서 유념해 두세요 개정되기 전 지금 수능 시험 범위도 미분과 적분이 무조건 제일 중요하거든 그것도 그래프거든 여러분이 함수와 집합 도형 중에 제일 중요한 그런 분야를 꼽아라 무조건입니다 이차함수, 이차함수,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 역함수, 섭성함수 등등등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함수들은 충분히 복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과연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부분 과연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부분 선생님 여기서 이번 11월 학평이 1등 컷이 얼마이기 때문에 어떠한 분포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그 점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1학년에 대한 등급 컷은 굉장히 무의미한 점수예요 여러분이 저는 선생님 몇 점인데요 몇 등급 턱걸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고요 심지어 물론 내가 이제 어떠한 친구들한테 너 수학은 어느 정도 공부했어? 라고 가장 편리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게 너 몇 등급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럼 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한 3, 4등급 이렇게 이야기해요 3등급과 4등급 사이에 몇만 명이 모여있거든 절대적인 뭔가 여러분 수치화시켜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1학년은 그렇기 때문에 등급은 무시하시고 점수도 옳지 않아요 개정교육과정에 대해 생각해보자 개정교육과정 수포제 수포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학을 뭔가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게 바꿀 수 있는 합류적인 구조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반영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 물론 우리 교과서에 인수분해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코시 슈바르츠 두 개 축소가 한참 많이 됐죠 그리고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어려운 내용들은 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분명히 쉬워요 그렇다고 모의고사 100점 나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과정에 최소화하지 여러분의 수학실력을 다운시키겠다는 아니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 믿고 수학공부 안하면 크질 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블랙라벨 강의도 있고 시중 문제집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집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소스를 이용해서 내신 대비하여라 특히 수학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전히 학평은 쉽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100점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정교육과정 믿고 수학을 편리하고 쉽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일단 절대적인 점수를 올리세요 절대적인 점수를 올리세요 선생님 욕심 좀 내면 90점인데 80점 이상까지는 올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 번째 이야기할 내용 나오겠지만 앞으로 대학을 갈 때 어떠한 변수가 만들어질지 모르거든 세 번째는 선생님 저는요 기말고사 중간고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학평이 종종 튀어나와서 짜증납니다 내신 학평 이 둘을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답은 이거지 무조건 예예요 지금 1학년에서 내신이 8등급 9등급인데 학평을 보니까 전부 다 1등급이 나왔다 지금 지난번에 정시 파이터들에게 하는 이야기도 촬영했었지만 그런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1, 2학년 때는 내신을 가급적 많이 챙겨서 수시를 일단 노린 다음에 최전하 정시를 위해서 나중에 모의고사를 대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앞으로 모의고사라는 거 있잖아 애들아 수능이란 건 1번부터 30번까지 그 30문제를 적절한 베이스 적절한 베이스가 아니고 적절한 여러분이 컨디션을 조절해 나가면서 완급 조절을 해 나가면서 쉬운 문제는 빨리 정확하게 풀고 어려운 문제는 온 힘을 쏟아 부어서 시간 조절해서 맞추는 그러한 흐름이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것은 보통 3학년 때 합니다 여러분 당장 1학년 지금 상태에서 모의고사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당장 중요한 건 뭐야 다음 달에 있을 기말고사거든 자 자 자 그러면 내신 일단 충분히 챙기시고 그러면 학평 대비도 욕심이 납니다 어찌해야 되나요 1년 내내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평소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놀고 있어요 그때 하는 거지 모의고사는 단기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한 달 혹은 보름 만에 성적을 쫙 끌어올릴 수 있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범위에 덜 보여요 문제 유형도 다 해야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도 끈틈이 풀어야 돼 물론 이번 11월 학평이 기출문제에 반복된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신은 어차피 처음에 얘기 다시 해보자면 수학은 학평 변형문제를 축제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왜? 수학은 공통적인 코드가 있잖아 여러분 수학적인 절대적인 능력을 업해 놓으면 학평이든 내신이든 다 풀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영역과 비교해서 학평에 대한 변형문제 수학에 나온다 이런 거 믿지 말고 절대적인 수학실력을 끌어올린다 그런데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 많은 시간을 놀고 있으니까 그때 학평을 틈틈이 공부하는 거고 일단 내신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말고사를 얼마 안 남은 시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으로의 학습 방향은 기말고사에 집중해라 올인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겨울방학 때 수학원 확률과 통계 수학투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어서 이미 지나간 이러한 내용들 소홀히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얘를 버리고 넘어가면 계속해서 막힐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겨울방학 전까지 약간 시간이 있으면 선행을 빨리 시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고등수학을 배우면서 놓쳤던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놓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그게 맞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이 11월 학평 그러니까 1년치 공부했던 그 노력이 전부 다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를 그거를 노리고자 한 시험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몸에 아직 채화가 안 돼 있어 30번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시험 문제를 잘 풀지 못했던 친구들도 많았을 것이고 물론 지금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은 더할 나위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기 노력했던 것보다 조금 덜 점수 나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일단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들 위주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틈틈이 학평공부는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기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11월 모의고사 보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여러분이 중요한 시험 있을 때마다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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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